유한씨가 지금 몇 살이죠? 저 24살이요. 아.. 유한씨는 첫 키스관이요. 흐.. 참.. 고등학교? 고등학교? 네 고등학교 때요. 몇 학년 때야? 이.. 1학년. 1학년 때. 1학년 때. 어디서? 학교에서요. 학교에서? 선생님 있는데? 아니요. 선생님 없을 때 교실에서. 쉬는 시간에? 쉬는 시. 쉬는 시간에? 아직 애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애들도. 애들도 없을 때요. 애들도 다 내줬고? 뽀뽀. 몰래, 몰래. 네 몰래요. 아니 교실 안에 그런 여신을 둘이만 있고 다 없는 상황에서. 갑자기 한 거예요? 뽀뽀를? 뽀뽀? 뽀뽀요. 키스 말고 뽀뽀. 뽀뽀. 뽀뽀? 뽀뽀? 알겠지. 실수가 있어. 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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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urnalist.